네 안녕하십니까 119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남, 아니 초전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소식들 준비되어 있어서 얼른 1초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날일수록 다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딱 1분만 먼저 공지 드리고 시작할게요. 요즘 사기 피해 소식이 너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돼요. 저는 돈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거절하세요.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현재 참가 인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인원수를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현재 참가자 540명인데 앞으로 딱 600명까지만 600명까지만 좀 받아볼게요. 원래는 700명까지였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인원수가 좀 많이 줄어서 앞으로 딱 600명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 금액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젝트고요. 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0억으로 주식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입장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선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선함을 이끌고 있는 김현탁 교수가 KBS 나와서 초전도체 관련 언급했습니다. 김현탁 교수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재현에 실패한 이유는 측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KBS 나와서 언급한 건 이미 다 공중부양 뛰어났고 저항제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탁 교수는 초전도체가 맞다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현탁 교수는 현재까지 언론에 나와서 초전도체가 맞다고 언급을 단 한 번도 제로저항을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KBS에 나와서는 저항이 0으로 나왔다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신뢰도가 어머나 무시하게 상승했고 이제 특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실패한 이유는 아무래도 쉬운 재료와 간단한 레시피 때문에 불균이랑 성질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여러 물리학 논문 사이트에서도 현재 초전도체 가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LK9은 화가 굴이다. 교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미 반박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점점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APS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에 관해서 이미 논문까지 등재에 성공을 했고요. 슈퍼컨덕터 초전도체 언급이죠. 논문이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맞다면 최소 5천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언급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가 이제 겨우 500조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삼성전자의 10배가 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3월 4일에 최종 검증이 있거든요. 최종 검증 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내일부터 앞으로 얼마나 가격이 크게 상승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여간 대단한 물질이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3월 4일에는 김연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미국 물리학회에 참여하고 초전도체 관련 검증 받겠다는 소식이 있고요. 김연탁 교수가 연구, 검증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주식이고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3월 4일까지는 크게 주가 상승해 줄 겁니다. 역시나 기대감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기사로도 알 수 있고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건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지만 선함은 오로지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체가 맞다면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 좋은 소식이 3월 4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일자로 가격이 쭉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좋은 타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인 산업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이라서 하락할 때도 분명 반등 구간을 이런 식으로 주면서 하락을 하겠지만 선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오직 초전도체 위주로 기업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정말 일자로 쭉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재 선함이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3월 4일에 정말로 성공이 아니라 애매한 답변을 나왔을 경우엔 엄청난 급락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도 굳이 계속 초전도체 관련주로 가능성을 믿고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선함이나 뭐 신성이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황산납, 황산납 관련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으실 겁니다. 받아가셔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황산납 관련 매집주는 제가 영상 후반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받아가시길 바라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선함 현재 투자주의 예고되어 있는 종목이죠. 수급이 아무래도 줄어들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주가를 주무르는 세력, 세력들은 투자 경고 혹은 거래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장중의 주가를 정말 폭락시키는 행위를 자주 합니다. 이번 선함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가능하시다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선함이나 신성이 아니라 제가 보내드린 황산납 관련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타점과 황산납 관련주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견한 매집주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 8575, 문자, 선함, 선함 혹은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선함 관련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을 알려드릴 거고 매집주 제가 이번에 두 개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는 AI 관련 주식이고 하나는 이번 선함과 같은 초전도체 관련 황산납 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럼 천천히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집주에 관해서도 조금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번에는 AI,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나스닥에 상장된 ARM이라는 종목이 40%가 넘는 폭등을 했었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또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강한 상승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점 내비 두 배밖에 상승을 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이번에 두 달 동안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도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하나 보내주세요.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릴 거고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 타첨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는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거의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장악이 끝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박스권만 돌파를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알려드릴 거고요.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집주인데요. 이것도 진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저번 주부터 상승을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일단 국내에서 초전도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업은 신성, 신성 델타테크죠. 신성 델타테크는 국내에서 이석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 또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주식인데요. 이 황산납 관련주는 좀 다른 게 초전도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황산납이라는 물질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바로 황산납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 딱 하나 있는 회사이고요. 요즘 중국과 미국에서도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황산납 관련주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꾸준한 매집을 해왔고요. 이번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뜻은 아직도 세력이 매집한 물량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이 구간에서 물량을 세력들이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 대비 거의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은 이제 막 2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보다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라서 하루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꼭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유료 회원들에게만 공유를 하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무료 이벤트 해보려고 합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문자 매집 혹은 황산납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주에 이어서 제가 곧 급등할 급등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게 훨씬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당장은 뭐 6월까지 급등확정주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은 2월까지만 자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2월 매집주랑 자료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고 자료를 제가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일단은 2월까지만 좀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차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뭐 급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제가 받아보는 증권사 자료집 준비되어 있고요. 급등확정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상승폭도 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매도해야 할지 투자 전략도 제가 적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다 기록을 해둡니다. 저도 매매일지가 좀 필요해서 수익률이랑 진행중인 종목들 엑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두고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 100%로 그런 확률하는 그런 주식들은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100% 항상 맨날 수익을 내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짧은 손실들도 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면서 손절은 짧게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수익률을 쌓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곧 3월 3월 급등 확정주도 배포할 생각이니까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그냥 감사하다고 문자 한 통만 여기로 남겨주시면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은 매집 후에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요. 절대로 운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욕심을 부리시다가 크게 손실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현대임스대였는데요. 제가 분명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점을 드렸는데 매도 안 하시다가 계속 끝까지 물려계시던 분이 있었어요. 문자가 진짜 엄청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 절대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타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아니라 돈 돈을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미로 하시는 분들은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욕심을 덜고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공평한 시장에서 거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종목들 개인들은 못 받아본다는 게 꼭 받아가셔서 같은 수익률 내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현대 시장에는 정보의 불평등성이 진짜로 심하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집하고 계획하고 거래량 폭발로 상승을 시킨 뒤 개인들은 고점에서 뉴스만 보고 물량을 받아 냅니다. 수십 년째 반복 중인 방법이에요.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영상마다 말합니다만 11월에 제주 반도체 제가 상승 전에 이미 계속 말해드렸어요. 실제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HLB도 HLB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시기부터 재료, 상승폭까지 모든 걸 다 계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증권시장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집주 선별해둔 거 진짜 많고 상승시기도 실시간 타점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 문자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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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보는 이런 자료들하고 무료 매집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타점은 어차피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진짜 많이 찍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라는 본업이 있고 자료집도 계속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 주의깊게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종목 요청도 받고 있거든요. 이 같은 번호 010 4094 8575 그냥 종목명 종목명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들 종합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꼭 평등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길 바래요. 전문 뭐 증권사 트레이더들은 수수료 면제라든지 이것저것 혜택이 진짜 많은데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이런 자료들이랑 매집주 같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주식의 1119 차석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